이게 오케임은 안 하는 거야. 오케임은 안 하는 거야. 진짜 오케임은 안 하는 거야. 야, 우리는 오케이랑 예스. 큰일 난다. 저는 오케임 진짜 하루에 한 100번 하는 것 같은데. 나 지금도 오케임 하고 싶어 못 칠 것 같아. 형, 만약에 모 탁 나왔어요. 탁! 말할 수 없나요? 아니, 그럼 뭐 어떻게 해. 큰일 나. 이제 그걸 먼저 한번 자연해보자. 쓰레기 줍는 것과 쓰레기 줍는 것. 저런 것. 저런 것, 저런 것. 자, 저희는 고민해본 결과 저희는 한 번도 흥민점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뭐 하나 더 걸어야 될 것 같아요. 네일 스프링 쿨러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 줍는 거 두 개. 갑시다. 하나 더 걸자. 오케임. 아, 나 오케임 진짜 못 참겠어. 우리 아무거나 해도 돼. 나이스. 나이스. 아, 크다. 이건 커. 죄송해요. 미안해, 미안해. 괜찮아. 진짜 아예 생각도 못 줬어. 미안해, 미안해. 리스타트 하자. 가자, 가자. 리페시해서. 형, 이거는, 이거는 형. 형, 이거는 근데 진짜 컸어요. 그냥 우리가 이거 할까? 나 더 이상 스트레스하고 싶지가 않은 순간. 그게 아니라 수명이 주로. 진짜 우리 집중해야 돼요. 개 하면 좋다. 개요? 개 쉬워요. 유효 돼요. 컬. 바짝 추격하자. 바짝 추격하자. 안 없고? 근데 왜냐면 잡힐 게 하나 있습니다. 오케오케. 왜요, 왜요? 아, 오케이오케 했어. 아, 미치겠네 진짜. 아니 형, 왜 이렇게 말이 많아? 야, 근데 너는 할 말 없지 않냐? 근데? 아니, 아예 지금 상대가 안 되니까. 야, 이거 너무 아깝다. 형, 도, 도. 백도 하면 돼요. 근데 도가 나아. 아, 아. 너는 핀자를 두지 마. 야. 미안해,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하, 이제 말하지 마. 근데 말은 해야 돼, 이게 원래. 어? 뭐, 뭐,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감독님. 이거는, 이거 어때요? 이거 어때요? 아, 말 안 했잖아. 아, 진짜로. 마이크는 없어서 몰래. 근데 원래.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. 요 정도는. 금방 프로그램도 했잖아. 네, 프로그램도 했잖아. 아, 맞다. 말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면서. 그래, 10초 이상 오디오 비만 되면. 그러면 상대팀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. 상대. 팀, 팀. 팀. 고맙습니다.